자, 자, 자! 2022 엠카드를 장식할 화려한 공연 라인업 다들 생각나왔지? 아니, 생각나왔지! 축제란 역시 핫한 퍼포먼스가 중요하지 않겠어? 아, 인정! 상학교들 다... 덤덤! 여기서 끝난다면 엠카드 축제 기획단이 아니지! 오! 여름인데 좀 핵하고 청량하게 가야 되지 않겠어? 이 라인업 가능하겠어? 아... 별짜리 준비했지? 역시! 모두 엠카데로 돌아오세요! 이 라인업 가능하겠어! 이 라인업 가능하겠어! 이 라인업 가능하겠어! 고마워지다! 놀고있다!